구독은 더 구독해줘요 안녕하세요 서브 엄마의 조섭입니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비디오빌리지 세미나를 하는 날인데 작년에 홍대에서 만화책방에서 세미나를 했었죠 근데 세달만에 세미나를 또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좀 더 세미나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장소도 이렇게 섭외를 했고요 일단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크리에이터분들의 영상도 나오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와 좋답니다 좋답니다 빈피디 휴피디 사채업자 저한테 광고 같은 거 할 때만 전화하는 사채업자 광고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광고 해야죠 광고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리고 주주클럽 주주클럽? 아리 착신 아리 아리 피디 아무튼 지금 아직 3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 2시고 지금은 이제 리허설 중이고요 리허설 중이고 반석 씨도 있고 이 분은 처음 본 듣는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비디오빌리지에 신입 피디로 들어온 엘이라고 합니다 엘 오케이 잘생긴 잘 나가는 김피디 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여기는 썸피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썸피디입니다 뭔 소리요? 아무튼 저희는 3시에 세미나가 시작이 되니까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지금 3시가 되기 1분 전인데 크리에이터가 2명이 왔어 군기 빠졌어 아니 내가 어? 1시간 전에 왔는데 텃세 부리고 있어 난 텃세 부려도 돼 난 여기 조상이거든 여기가 화석 같은 존재야 근데 내가 1시간 전에 왔는데 아무도 지금 안 와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의 이 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안 온 거에 대해서 지금 크리에이터 몇 시까지 오기로 했어요 3시까지인데요 오늘 친구들이 개강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약속은 금입니다 학교 갔다가 온다고 했어요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지금 시간 약속을 일단 식으로 안 지키면 기다리는 사람은 조상 뭐 하시는 거예요 조상 이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균 반장 안녕하세요 균 반장입니다 잘 살아 못 살다 이제 잘 살게 된 균 반장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발표할 거 지금 파이팅 파이팅 야 맛있는 거 이거 이거 먹을 거 이거 먹을 게 없네요 뭐야 먹을 게 없어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3시 19분인데 20분이 지났는데 크리에이터가 몇 명이 왔냐 하나 둘 셋 왔냐 그래서 여섯 명밖에 안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역을 땄어요 미역 바다에서 다 때놓은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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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요 매생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어? 1시까지야 1시까지야 1시 8기입니다 1시 8기입니다 1시 8기입니다 1시 8기입니다 만다녀입니다 야 빠졌네요 이분들 지금 주작 중입니다 깔창 없나 깔창 J.KTV 구독하시면은 주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작이어도 보러 보세요 J.KTV 아니고 E.N.TV 주작 TV 주작 TV라고 있습니다 주작 TV J.K 스탠드 주작 마네킹이죠 안녕하세요 마네킹씨 안녕하세요 마네킹씨 진짜 놀랐어요? 비디오빌리즈에서 마네킹도 섭외를 했습니다 마네킹은 건드리면 움직이지 않죠 네 비디오빌리즈 5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 정도 2시간 정도 저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시 이후로는 저희 파티타임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치킨은 다듬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 먹어볼래요 소주 안치면 소주 안치면 소주 안치면 소주 안치면 소주 안치면 소주 안치면 여기 또 불러가서 나왔는데요 혹시 유튜브 하시면서 공부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못하는데 또 많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서 그렇게 여기에 저를 내부는 거 같은데 봤지 부탁료 치고 제목은 로망스입니다 박수 주세요 키울 좀 가줄게요 아줌마요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셌어요 어떻게. 드디어 밥 시간이 왔습니다. 존맛. 맛있게 드세요. 야 빨리 먹어. 자 이제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팬미팅 겸 공연도 하고 노래. 그래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아까 회의했던 그 장소가 지금 싹 다 비어졌습니다. 엄청 넓어요. 나 여기나 인사하면 유튜브 영상 올라가. 너 해줘 소아 연습했잖아. 안녕. 소아야 너 이거 올라간다 드려야지. 여기 뽀뽀해줘. 이거 드려야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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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있겠다. no. 여긴 롱마! 롱마! 먹지를 못하니 먹지를 못하니 먹지를 못하니 예배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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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CJ E&M이라는 회사를 가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지같은 애들하고 365일 사니까 맨날 속 썩일 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주실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반가웠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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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가 끝났습니다 아래에 계십쇼 안녕 안녕